어화! 어린이 만나러 나왔습니다. 물어봐요. 자, 어화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나비고 있어요. 자, 손 내밀어주세요. 오케이, 어화 손 핥고. 아, 좋대요. 까불고 난리예요. 약간 어린이한테 시알이기 구는데 이것 좀 부끄러워서 그런 것 같아. 아이고, 좋아. 아이고, 얌전해. 만져주니까 이렇게 얌전해졌어. 아이고, 표정 봐. 아주 인자한 표정 짓고 어린이 터치 받아줍니다. 아이고, 표정 너무 좋아. 뭘 느끼고 있어. 아이고, 좋아. 긴장한 표정이 아니라 편안해요. 좋아요.